제가 9월 달에는 결석을 했어요 매입이 좀 아퍼갖고 근데 이제 오늘 오니까 어르신들이 화색이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쵸? 재미 좋죠? 제가 신나게 비누를 그냥 아주 때려줄게요 아셨죠?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너무 좋은 거 이것도 좋게 나와도 좋고 자 갑니다 아저씨 어? 어? 요요요요요요 쥐디지지 환기해 억서고 오싹은 쥬어 어거고 그리 sant렬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